딥러닝을 처음 배울 때 nn.linear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처음 배울 때뿐만 아니라 많은 딥러닝 코드에서 nn.linear는 많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nn.linear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코드와 동작원리 설명 전에요. 이 nn.linear를 지칭하는 이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름을 먼저 정리하는 이유는요. 이 nn.linear를 지칭하는 이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요.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 부른다곤 하지만 좀 안 헷갈리게 하나로 통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표현 하나하나로 건방짐을 쌓아나가는 게 논문이니까요. 건방져 보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는 nn.linear를 부르는 이름을요. Fully Connected Layer를 줄인 표현인 FC Layer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FC Layer를 파이토치 코드로는요. 처음 설명했듯이 nn.linear로 나타냅니다. 이 nn.linear는 기본적으로 weight와 bias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weight와 bias는 뭐냐면요. weight는 행렬이고 bias는 벡터입니다. 벡터에 어떤 텐서가 들어왔을 때요. 행렬 곱한 다음에 벡터 더셈을 수행합니다. nn.linear의 선언은 보통 두 개의 정수 숫자를 입력받습니다. 첫 번째 입력이 입력의 엘레멘트 수고요. 두 번째 입력이 출력 엘레멘트 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nn.linear의 5,9 이렇게 선언하면요. 입력할 벡터의 엘레멘트 수는 5여야 하고요. 이 벡터를 입력하고 난 출력의 엘레멘트 수는 9입니다. 예를 들어서 fc는 nn.linear의 5,9가 있으면 fc 변수는 9,5 행렬 웨이트와 9개의 숫자의 벡터 바이어스로 이루어진 fc 레이어입니다. 그리고 웨이트와 바이어스의 각 숫자 엘레멘트들은 만약에 따로 초기화 코드가 없으면요. 각각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한 숫자로 초기화됩니다. 이 nn.linear를 동작시키려면요. 인스턴스를 함수처럼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x는 텐서의 0.1,0.2,0.3,0.4,0.5 이렇게 있을 때 이 x를 fc에 입력하려면요. fc의 괄호안의 x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nn.linear의 동작 결과는요. fc를 선언할 때 nn.linear의 두 번째 입력이었던 9,9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벡터 텐서입니다. 여기서 x가 fc에서 무슨 과정을 거쳐서 9개의 벡터 텐서가 됐을까요? 한번 볼게요. 출력 엘레멘트 바이 입력 엘레멘트 행렬 9 곱하기 5 행렬 w로 벡터 x에 wx의 행렬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x는요. 5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벡터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행렬곱 단위 작업을 할 건데요. 행렬곱의 단위 작업은 각 위치별로 곱한 것들을 다 더하기입니다. 위치에 맞춰서 5개의 곱셈을 하고요. 이 5개의 곱셈 결과를 다 더합니다. 그러면 행렬곱 단위 작업의 결과는요. 하나의 숫자입니다. 하나의 숫자가 나오는 이 행렬곱 단위 작업을 출력 엘레멘트 수인 9번만큼 해서요. 9개의 숫자가 행렬곱의 결과가 됩니다. 여기에 바이어스 벡터를 더해서요. 최종적으로 nn.linear의 결과는요. 웨이트로 행렬곱한 결과인 wx에다가 바이어스를 더한 벡터입니다. 바이어스 벡터의 숫자 개수는요. nn.linear의 두 번째 입력입니다. nn.linear의 두 번째 입력인 출력 엘레멘트 수 예시에서는 9였죠. 9개의 숫자인 바이어스 벡터를 더해서 nn.linear의 출력은 엘레멘트 숫자가 마찬가지로 9인 벡터입니다. nn.linear의 기본적인 동작 원리는 알아봤고요. 이제 이 nn.linear에서 유의할 점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3가지 다 실제 딥러닝 모델을 설계해서 핵심적인 성질이니까요. 실수하지 않게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입력의 엘레멘트 수가 nn.linear에 맞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fc는 nn.linear의 5,9가 있으면 fc는 5개 엘레멘트 벡터를 입력받는데요. 만약에 fc에 입력할 x가 6개 엘레멘트인 벡터면 어떻게 될까요? 6개 엘레멘트 벡터를 fc에 입력해보면은요. 두 행렬이 곱해질 수 없다. 라고 표시하면서 에러가 납니다. 엘레멘트 수가 다르면 행렬 곱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nn.linear에서 설정한 첫 번째 입력인 입력 엘레멘트 수와 이 nn.linear의 입력으로 쓸 텐서 벡터의 엘레멘트 수를 같게 맞춰야 합니다. nn.linear를 쓸 때 유의할 두 번째는 이겁니다. nn.linear에서 행렬 곱 뒤에 더해지는 벡터인 바이어스 있죠. 이 바이어스가 필요가 없거나 이 바이어스를 쓰지 않아야 할 때는요. nn.linear는 바이어스를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바이어스를 제외하는 방법은요. nn.linear를 선언할 때 바이어스는 false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설명한 nn.linear 동작에서요. 행렬 곱은 수행하지만 그 다음에 바이어스를 더하는 건 생략합니다. nn.linear를 쓸 때 유의할 마지막은요. 첫 번째 유의할 점에서 설명한 nn.linear에서 맞춰야 할 엘레멘트 수 있었죠. 이 맞춰야 할 엘레멘트 수가요. 맨 마지막 디멘전이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nn.linear는요. 벡터에 대한 행렬 곱과 벡터 합이라고 아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nn.linear의 입력은요. 벡터만 입력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nn.linear에 입력하는 텐서는요. 여러 디멘전이어도 가능합니다. 벡터가 아닌 텐서일 때도 nn.linear가 동작할 수 있는 이유는요. nn.linear가 마지막 디멘전 말고 그 앞에 디멘전은 마지막 엘레멘트 벡터의 개수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볼게요. 일단 아까랑 마찬가지로 fc는 nn.linear의 5,9를 합니다. 이번엔 입력으로 x벡터 대신에요. x1는 토치점 원스의 6,7,5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x1은 6,7,5 쉐이프의 텐서인데요. 그래서 이 x1은 이 자체로는 벡터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fc의 x1을 하면은요. 에러 없이 동작합니다. 이 동작 결과에 쉐이프를 보면은요. 6,7,9입니다. 맨 마지막 엘레멘트 수가 5에서 9로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는 원리는요. 5개 엘레멘트로 이루어진 벡터가 쉐이프 6,7개, 즉 42개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6,7개의 5 엘레멘트 벡터에 각각 nn.linear 연산을 한 결과는요. 6,7개의 9 엘레멘트 벡터입니다. 그래서 nn.linear에 벡터를 대입할 때는요. 다른 쉐이프는 자유롭지만 쉐이프의 맨 마지막 디멘전의 엘레멘트 수만큼은 nn.linear의 입력에 맞춰줘야 합니다. 영상 내용을 정리하면 nn.linear를 쓸 때 첫번째, 엘레멘트 수를 맞춰야 한다. 두번째, 입력 텐서의 맨 마지막 디멘전의 엘레멘트 수를 맞춰야 한다. 세번째, 바이어스는 false로 바이어스를 생략할 수 있다. 입니다. 감사합니다.